이거 오늘 이거 그거 나 사비 5천 개 들어간다 진짜로 무조건 인기 같네 어? 근데 우리 팀이 근데 사비 들어가면은 좀 감동이게 좀 잘하더라고 그래 박수 계잖아 아 형 내가 써도 존나 열심히 했잖아 나 써도 나 그때 상대편이 한다고 왜 나 보냈어 불린 누나 사비 걸리니까 상대팀 가서 1등 하더라 아니 나 그거 보고 혼돋았어 사비 들어가니까 2약물고 1등 해 우리 그럼 각방 5천 개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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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누나 맞지 맞지 누나도 아니라고 역시 야 근데 역시 요즘 퀸샘블리 역시 풍력이 진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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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였지? 각방 1천 개는 뭐 돈으로 안 보이나 보네 아니 아니 각방 1천 개 맞지 거기다 500개 우리 방에서 또 아 진짜 야무치네 와 1천 개로 올려주셨다 미친 승민씨 키랑 100개요? 어 진짜요? 누나 텔 때문에 우리 조텔포 하나 2개 피 맞더라고 응 나 왔다 갔다 이거 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나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켄티한테 복 받으실 거예요 야 일단 고할게 우리 아 오랜만이다 와 야스오 알리를 해? 와 대박 바텀이야? 바텀인 거 같은데? 우리 또 조합은 좋네 서로 야무지긴 하네 나 그라가스 좀 그라가스 야스오 잘하나 궁금하다 우리 원딜이 짱이야 아 근데 저 조합에 나 그냥 이거 딜을 못해 이거 우리 팀 좀 같이 해줘야 돼 라인 탈려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랜만에 라인트랑 보이시다 칼부 앞에 와드 해놨어 아 위에 붙어도 파밍 없는데 아 저 2레비 안 찍혔네요 이거 먹으면 2레비 오케이 티아나 아래쪽으로 따졌어요 다이브인가? 따졌어요 티아나 니아 이거 트레일 준비해봐 와텀 탈 준비해봐 아 키아나 올라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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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왔어 내럴 준비해봐 나 이거 콜 줘 티아나 붙어 티아나 여기서 붙어 뺄게 뺄게 아 뺄게 나도 뺄게 여기 와드 했어 여기 투정서 밝혔어요 나 이거 뒤타임 잡을게 리드 다 조심해야 돼 여기 있다 티아나 여기 뭐였어? 탈탈 탈 수 있나? 티아나 지금 묵대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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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티아나 티아나 천천히 천천히 누나 누리는 거야 야타 먼저 올라가는 거 야투가 높게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공 봐줘 공 봐줘 공 봐줘 가 가 가 나 세도 갈게 나 와드 없어 와드 없어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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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와드 줄어 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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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와드가 없어 와드 없네 와 키아나 좀 잘 들어갔다 이거 아 아 뜨거워 아 근데 이게 지네? 아 이게 시X 키아나 궁이 너무 잘 들어갔다 와 키아나 궁 진짜 개 잘 들어갔다 산비 1개다 이거? 와 이거 무조건 이기는 거였는데 케일 궁이랑 케일 궁도 너무 잘 들어갔다 아 씨 와 얘 마나무 나갔는데? 나 집? 쉔 지금.. 쉔 궁 이제 있다? 쉔 궁 생각해야 돼? 아이고 야 맞다 일단 일단 얘부터 많이 죽이고 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아 씨X 아 씨X 또 나 6렙 이거 이기네 아이고 아이고 소리 누나 키아나 위치 계속 프리핑해줘 공랑해도 될까 이거죠? 어 키아나 미드야 응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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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탑 갈게 쌍룬아 뻐근자 먹어 해도 뒤로 빠져있어요 키아나 윗무빙 이거 먹어줘? 이거 피 가져와줘 키아나 미아 나 집 못 간 다음에 나 바로 전령 뜰게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칼부 쪽에 보였어 쉔 거기에 이거 닥터 지켰다가 전령하면 좀 더 붙여주시면 안 되나? 아 와 이거 같이 허공할라 했는데 카비 이제 탔어야 되는데 이거 얘네 바로 전령 치고 있거든 아 이거 못 봐야겠네 아 아 어 라인도 지금 밀 수가 없어 키아나 전령 주고 타요 아 어 안 했다 얘네 전령 안 쳤다 야스오 간다 뒤에 야스오가 복장이 하고 빼야 돼 될절만 해 1절만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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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일이야 밑에 피일이야 밑에 봐줘 밑에 밑에 보고 빼야 돼 밑에 보고 빼야 돼 더 싸우면 안 돼 더 싸우면 안 된다고 밑에 보고 빼라고 밑에 보고 빼라고 위에 싸우면 안 된다 말했다 야 될 거 같아도 하지마 그냥 가위 가위 아 아 나 나 자치 여기서 우리 대기하고 있잖아 나 일단 테일콜 줘도 돼 그리고 응 나 집이야 와 진짜 아래에서 03할 거야 얘네 키아나하고 샌드 없다 인지하고 알리도 풀 없어 알리 초식에 있다 아 키아나 미야 바로 가자 야스오 쪽으로 바로 가자 야스오 쪽으로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야스오 봐야 돼 궁 탈게 나 돈 마라 돈만 먹고 이거부터 가는데 야 이거 봐도 내려갈게 호희랑 같이 내려간다 나 이거 여기 키아나부터 키아나 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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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오 탐 먹었어요 뒤에부터 봐봐 뒤에부터 봐봐 뒤에부터 봐봐 천천히 봐 끝까지 다 볼 거야 끝까지 볼 거야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안 되겠다 여러분 아깝다 아깝다 얘 노프리거든 이거 마나가 아무것도 못해 다치는 그냥 질로 빼서 나랑 못 빠지 야스오 노프리야 막아 방금 다치 되게 궁웅 되게 잘해줬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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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나 더 미 드 가는게 더 깨기 쉬울라나 잠깐만 케일 케일 클리어 안 넣었나? 지금 클리어 11렙 전까지는 안 Caesha 나 이거 와드팩구 궁이 있어가지고 여기 아래에 추치가 없다 탑을 일단.. 그러면은 잭 갔다가 갈리오 미드 오고 오공이 바텀 가 알아 내가 미드할게 아 내가 탁 갈게 내가 탁 갈게 확인 나 그럼 미드가? 어 미드가 미드가 라데시아 이거 하는 거 봐 빨리 바텀 와줘야 돼 나의 심장 나 바텀 갈게 나 바텀 갈게 쉔 여기 할라인 더 받아야 돼 할라인 더 받을게 키아나랑 나랑 같이 있어 그냥 아 그 게임 응 키아나 지금부터 다 올라갔어 야소오랑 여기 존나 아파 뭐야 이거 그냥 빼야될 거 같아 케미 괴랄하긴 해 너 다 이긴다 진짜 얘도 풀 그냥 미드 푸쉬 네나 누나 미드 클리어예요 응 지금 노플 누구누구야? 나 저거 글 보기가 케일노플 케일노플 너 키아나 생각해라 계속 키아나 안보이고 여기서 내가 미드 갈게 응 나 집 갈게 하여튼 이게 바로바로 아니야 아니야 집 갈게 왜 집 갈게 가지마 가지마 아 오케이 케일 아렘무빙 저기까지 치아 떨어지고 여기 노하드 여기까지 떨어지고 여기 피아노플 여기 피아노플 아래쪽 다 간다 아래쪽 다 간다 미드 다이브 준비하자 뒤에서 다이브 준비해 다이브 다치야 다이브 준비하자 다치야 다이브 준비하자 센 노고 센 노고 알려볼게 알려볼게 이거 여기 야소오보는 게 제일 좋아 빠진 거 뭐 있어 사장아 센 노고 키아나 저 못 빠졌어 쿨은 안 빠졌어 타워 타워 깨줘 타워 깨줘 타워 깨줘 타워 깨줘 아 이거 확인했어 아이고 이거 바로 타워 다같이 깨고 앞 싸움 봤어야 돼 아 너무 밸드 포션이야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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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빼야돼 등장 그럼 바로는 뭐 칠건가요? 전령 전령 케일 노공이잖아 궁 안 돌듯? 케일 케일 노공 아 야소오를 죽이는거였어 빨리도 안 돼 쿨감 쿨감도 많아서 돌것 같은데 일단 용 포지션 먼저 잡아놓자 라인 밀고 윤쪽 시야도 잡아봐 확인 확인 미리 잡아놓게 나 궁돌아 이거 뒤로 조이자 롤리누나 지금 테일만 잠깐 보고있어 나 테일 있긴 해 어 근데 깁스키도 박아줘 여기서 케일.. 아 저 뭐야 키아나 나와볼게 어 키아나 했다 우리 미드 클리어 탑 밀린.. 탑도 밀려? 터먹어서 하자 이거 아이고 케일.. 여기 피하네 어 이거 케일 보자 레오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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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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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어.. 우리 눈이 지금.. 야 나 뛰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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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야스로 볼래? 얘 풀 풀 풀 키아나 오플일 키아나 오플일 아 형 찍찍 찍어 내 집 찍어 이거 여기 핑하야 없애주면은.. 키아나 오플일 키아나 오플일 이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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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치게 한다 아 씨이발 아 씨이발 안 돼 아이 이로 이로 아아 아아 아니 근데 탑 억제기는 필요없어 아니 탑 차원은 어차피 안 올 거라서 이거 가자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조용히자 나이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풀 쓰는 것까지 볼게 아! 나이스 일단 여기 핑하 같이 핑하 지어줘 핑하 지우고 직간다 와 핑하 없는데? 아냐 당신 말고요 누나도 직간다 핑하 사라 테일도 풀 썼지 아까 안 썼나? 아냐 아냐 키아나만 풀 썼어 오케이 오케이 키아나만 풀 썼어 다 안 보는 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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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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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을 수 있나? 아 막혔어 막혔어 못 막아 못 막아 용이라고 용 54초야 바로 싸움 맞아 이거 케일 텔 탔 썼어 그럼 빨리 와드 충전 해 볼게요 어? 용 와드 안 해도 내 와드 필요 없어 지금 시야 다 있어 여기 지키면 돼 바로 싸움 할 거야 우리 초시 키아나 케일 세다 여기 키아나 음 키아나 집 키아나 집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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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꽂아도 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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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서 저 빠지면서 싸워야 돼 야 쏘 약간 쏘마고 아 시발 왜 궁이 안 나와 처음에 아니 근데 방금 알레를 잘 물었어 아 좋았는데 아이 내가 이거 뭔가 실수했어 아이 궁이 안 돌았어 원래 이긴 한 타임인데 나도 탈콜 줘도 돼 이거 붙어주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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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옹탈 와봐 확인 폐 박해 초시계 초시계 빠졌다 지금 한 타 바로 해도 돼 우리 바로 내가 이미셔 네네 네네 네네네 트다고 하던가 네 탑 밀어 탑 밀어 탑 밀어 탑 밀어 이거 저거 내려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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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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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는데 내려와줄게 약간 멀다 약간 멀다 나 밀려? 이거 키아나 누구? 나 밀릴게 그냥 다시 사이즈 밉자 어 이거 가자 가자 다이브 치자 다이브 치자 간다 안될 듯 야 또 미드야 누나 미드 탈퇴하겠다 이거 깨자 이거 아니야 아니야 믿으라 그냥 누나하고 오래 싸우면 져 이게 와드? 저건 W 안 막히나? 내가 형 탑 받을거야? 나 미드 붙어줄게 아 근데 이거 뽑고 해야될거 같아 600원 얘네 와드 잘 박는다 이런데 박네 얘 그림자검 바론 나 같이 1p 나 같이 1p 잘 싸우면 되자? 어 같이 가자 이제 얘 혼자 38초 누구 있어요? 나 렌즈 있어 지키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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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야스토가 야스토가자 케일 봐야죠 케일 러븐 막았어 케일 버프 케일 버프 케일 버프 케일 버프 부처링 봐봐 봐도 돼 봐도 돼 바론까지 갖고 천천히 봐줄래야 약속 탈진 없어 약속 탈진 없어 천천히 봐줄게 폭발 걸렸다 아 시발 초시계를 됐다 뭐야 오 초시계를 아 날렸다 이용 막을 수 있나? 못 막지 아 초시계 오공이 지금부터 뛰어볼래 이용? 아 잠잠 잠잠 상호 보지 마 오모 가지마 이거 스티로우겠다 보니까 이거 이거 벽에 붙어봐 벽에 붙어봐 이거 막아줘야돼 아 이거 올라갔다 막아줘야돼 올라가면 호응해줄게 라디션 올라가도 돼 이쪽 올라갈 생각해봐 이거 봐줘야돼 벽에 붙어봐 뭐 괜찮아? 치크한 다음에 용 달리자 치크한 다음에 용 달리자 아 나 히드란 줄어놨어 블링너 나 달려 방금처럼 오공이 하나 물었을 때 걔한테 다 붙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쏴야 된다 알지? 이거 지금 들어갈거에요?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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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만 하면 병 스틸만 꼬는 거지 아 시발 아 안돼 빼 빼 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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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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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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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요공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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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도 잘 ㅋㅋ 이것도 살인 Pang 야 뒤에 키아나 뒤에 키아나 previous 키아나 나 적장 이탈이야 나 적장 이탈이야 brothers threat baar 疹 이거 나 전장 이탈이야 about 오, 아쿠아쿠아쿠아쿠아쿠 미드 라인 먹어야 돼 라인 라인 미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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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딱히 밀권 없는 것 같고 그냥 어 이거 가자 가자 좀 멀어 근데 안돼 안돼 안 갈게 안 갈게 라인 밀게 오 내가 졌어 역시 미창기 아니 이거는 솔직히 남자의 싸우면서 이건 뺄 수가 없는 싸우니까 누나 여자라 잘 몰라요 남자의 싸우면 그렇지 xy나 알거야 나 여자로 보면 좀 곤란한데 나 300원 나 300원 나 300원만 걸고 갈게 나 이거 고스 먹고 지 갔다 올게 응 리소장 좀 용바론 용바론 때 또 싸워야 되겠는데 사이드 보이면 계속 걸자 지금 싸우면 우리 무조건 이겨 지금 그냥 걸어도 돼 어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밀어밀어 W만 막 안쓰고 밀면 살거야 무조건 아 방금 근데 어떤 개판이었어 아 케일 풀 쓰지 않았어? 케일 여기서? 일로 궁 쓰고 튀지 않았어? 아 맞다 케일 풀 썼다 케일 풀 미드에서 콜라 아 물려고 하면 케일 안 보인다 나 이거 궁 10초 케일 풀 35군 그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를 물면은 다 쏟아붓지 말고 각자 따로따로 때려야 된다 뭔 말인지 알지 아까처럼 이거 야쏘 봐봐 이거 궁 없어? 여기 보고 있는데 이거? 야 이거 죽겠다 야 다채야 저것 좀 뭐 한 대 안 돼요? 어 봐줄 수 있는데요 봐줄 수 있는데요 봐줄 수 있어요 봐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아니 이거 다채야 궁 빨리 쓰지 그 오른쪽에 왜 안 썼어 썼으면 다 잡았는데 어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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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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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g positive 우리 크리스텍까지 민 다음에 다시 미드로 와가지고 같이 융쪽 가자 다같이 그거까지 밀고 아 일로 가야지 같이 어디가 무조건 미드 먼저 렌즈 며쳐야 렌즈 며쳐야 우리 미드 얘네 레드 먹으러 갈거야 오웅 조심해봐 오웅도 조심해봐 아니 이거 웬만하면 이거 밑에 수정도 때렸어 밑에 수정도 때렸어 나 텔 있어 텔로 찍고 갈까? 아 근데 바로 갈 수도 있는데 괜찮아 얘네 너무 그쪽으로 모빙하지 말고 여기서 좀 왔다갔다 하면서 하자 바로 얘네 시간이 안 치고 있어서 아 오케오케 바로 치자 바로 치자 그럼 나오거든 지금 먹자 일단 먹을게 일단 먹었어 이거 쉔 봐도 돼 여기 구줘야돼 마크해줘야돼 여기 봐줘 천천히 여기 봐줘 오케오케 아 이거 지른 줄 알았어 오오옹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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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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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내가 궁 쓸 때마다 누가 자꾸 끊어 시발 누구야 알리 아니야? 맞아야 돼 타워 맞아야 돼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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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한 번 죽었어 와 잘했다 우리 팀 조합이 지리긴 했어 뭔가 우리 팀 조합이 저쪽도 무섭긴 했는데 아니 아니 오공 어때요? 쓸만해요? 쓸만해? 쓸만한? 오공 좋아 오공 좋아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여러분 이번에는 500개에요 각방 그냥 1승에? 아니 칼리스타는 노스킨이 간지인데 껴달라니까 껴드릴게요 형 이거 1레벨 레드 갈래? 말 돌리네 이거 스펠일도 얘네 꽂이거든 스무스하게 말 돌리네 그럼 내가 렌즈 바꿔 올게 기다려봐 다쳐 와드 아껴봐 오케이 말을 부르려고 하는데 어 여기 여기 럼블은 애초에 이제 못 이겨요 어? 노틸 일로 와봐 노틸 일로 와봐 모데도 거의 적어 여기 돌아서 와봐 잠깐만 뒤로 돌아갈게 뒤로 어 글로 갈거야 글로 블릭 누나는 그냥 오지마 저도 참여하지마 라인으로 원래 여기까지 체크해야 되죠 벽에 막는 애들도 있긴해 여기 있다 가자 아우 씨 카르마트 싸워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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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다 부터 아니 카시 부터요 와야지 그럼 와야지 누나 와야지 그럼 일단 패즈 잡을 수 있나 어 뭐야 잡았다 나 전 못 빼요 일단 패즈 이거 다 못했 늦게 맞아 아 이거 그래프 좀 이거 근데 이거 천천히 싸웠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그냥 어 무조건 그래프 맞추고 했어야 되는데 천천히 하지 그냥 어 괜찮아 어 이거 이런거 할때 좀 천천히 천천히 막 플래시 쓰고 막 안 그래도 돼 괜찮아 1레벨도 괜찮아 그리고 니쳐 걸렸다 빠지면서 이렐 텔릴 했다 이렐 안보이고 스키 있나? 나이스 나이스 좋고 우리 바퀸 너무 좋던데? 야 너무 잘해 아 그냥 2대 1드 스푼닉이네 얘 안보여 우리 플래시도 없는 케이틀린 앞에 나와가지고 얼굴을 내밀어 그건 아니지 바퀸 나 바퀸 봐줄게 이거 나도 붙었어 카르마 노플 카르마 노플 오 너무 다 왔다 이거 지금 여기 용 이런 김에 그냥 용 칠 생각해 보자 카르마 노플이야 이거는 나 미드 갈게 사이벅만 갈래? 사이벅만 갈래? 사이벅만 갈래? 사이벅만 갈래? 사이벅만 갈래? 나 찍는가? 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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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래쪽 사이벅만 갈래? 이거 얘네 피엘이라 그냥 한병만 와도 얘 힐은 있다 얘네 힐은 있다 다음에 사이벅만 볼거야 이거 지금 힐은 있다 사이벅만 갈래? 이거 카시 카시 하자 이거 하자 하자 카르마 노플 카르마 노플 얘도 노플이야 카시 노플 이제 구리 징으로 가라 이제 탑 받아봐 이거 바텀 라인 밀고 바로 전령 깨보는 거 같은데? 미드 징 갈거야 이들 만화 없긴 하다 싸움 됐 갈까? 그냥 노틸만 가 난 안 갈래 기다려 카르마 보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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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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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줄여 크게 줄여 확인해 확인 안되 하여 다터민이 홈이 너무 좋아 나이안 어 여기있다 어 갈게 잡을게 니틀 먼저 평타 치고 초시계도 있고 나이스 패털로플 여기 카드 해도 돼요? 간다 우리 간다 패턴한테 공 초시계 있고 아이고 가 봐 나이스 패턴 나이스 패턴 얘네 절렁치고 있어 가긴 직간척하고 한 번 더 잡을게 아 이거 다이브 한 번 더 하자 그냥 그냥 바로 해요 나 모심이 올라가서 이거 봐줄래? 봐봐 나 죽었다 이거 카누아 뭐다 노틸 직가 노틸 직가 와드 지우고 직가 노틸 직가 노틸 직가고 와드 채워 확인 확인 카누아 여기 카시 미야 누나 여기 조심해야 돼 카시 노공 나 이거 빼야돼 카시 노플 왜? 소리 좋았다 방금 근데 방금 근데 뭐가 잘못 들은 거 같았어 아 미안 미안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아 나 이거 빼느라고 그런 거 아니야는 뭐야 아니 아니 이거 내가 이거 빼면서 얘기한 거 누나 빼면서 얘기한 거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좀 이상하네 왜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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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리 나쁘지 야 너 게임하고 있는 거 맞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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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빼면서 말했다고 보니까 뭘 뭘 뺐다는 거야 그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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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돼 안 돼 4명이야 밀어 서정아 뭐해 밀어 밀어 나 있는 줄 알았어 하하하하 하하하 어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어 싸울 거야 나도 못둘게 나 맞으면서 해봐 나 꽁 있어 나 태 탔어 하챠 어디 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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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챠 씨 말 위로 가라고 위로 위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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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위로 가라니까 왜 아래로 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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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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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put it 하하하하 여기 얘네 볼 수 있을 것 같아? 뒤에 카시 봐봐 뒤에 뒤에 이거 봐줘x2 난 쿵 빠졌어 나 천천히 1-1 1-1 궁 체크해봐 1-1-1 궁 체크해봐 1-1-1 궁 같이야 이거 나 칼리 날때 너 무조건 물어줘야 돼 너 지금 템 이거야 나 방금 큰일 날 뻔했잖아 세주도 공 없어 세주도 공 빠지마 나 지표할게 어 야 쳤다 어 쳤다 쳤다 쪼다 뭐야 이거 틀만해 어 스틸만해 스틸만해x2 어 스틸만해x2 스틸만해x2 야 1-1 노정아 나이스 빼 빼 빼 빼 빼 1-1 노정아 카치노굴x2 나이스 라니셔 뭐야 존나 맛있네 뭐야 뭐야 놀랄 뭐야 이거 존나 맛있네 안 죽어 안 죽어 노트린 안 죽어도 돼 안 죽어 안 죽어 바텀 밀어 바텀 밀어 천천히 우리 천천히 템포 천천히 바텀 밀어 바텀 카시 바텀 가면이 아니고 다이브 하자 이거 카시 바텀 가면 내가 궁으로 던질게 카시 바텀 가면 바로 간다 아 카시 없으면 안해 카시 있으면 안해 1회는 안해 카시 일단 늪은 빠졌어 늪 빠졌고 이거 와드? 늪 빠졌다 일단 얼마 들고 있는데? 이처럼 이거 카시 바텀 가면 다이브 한 번 할게 이번 턴 이거 한 턴만 더 하고 안되면 빼자 용보자 이거 아 안해 안해 용보자 용보자 정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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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거 다음에 바로 먹으면 3라인 밀자 우리 3개 다 밀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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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를 본다 이제 일만 하나? 너 카시만 내려가 어 1회? 1회 카시 카시가 1순위고 1회리 2순위야 얘는 그냥 나한테 나랑 그 브람 좀만 때리면 패거든? 그냥 카시 내려가 카시 카시 이거 다치가 여기 나데시형 안줄게 계속 와드 유지 하나만 해줘 괜찮애x3 괜찮애x3 안줄 아니네 탐 밀어 탐 밀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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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갈게 어 이제 봐도 돼 이제 봐도 돼 카시 바텀이야 걸어도 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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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지마 데려가지마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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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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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중 밀어 탑 밀어 오지마 오지마 탑 밀어 탑 밀어 다시 1-3-1 세주 먼저 보는 중 세주 먼저 보는 중 캐틀? 싸웠어? 다시 빠지면서 빠지면서 이거 이거 맞아줘 노틸이 플래시 평타 해줘야지 뭐해 혼자 빠지면 어떡해 우리 질로 뒤지고 있는데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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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여노이! 아니 다치.. 다치야 혼자 도망가면 어떡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막 그거 살려줘야지 플래시.. 플래시 평타 찍어서 카시오페아 스턴 걸어야지 사위님으로 와줄게 듀질 엠쥐오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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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이겨진다! 나이스 나이스 아아 나이스 아톱 라인전 다 이겨 진짜 아니 우리 팀 사비 걸리면 개사기다 우리 본선 당일날에도 사비 걸자 아 진짜 본선 당일날에도 사비 걸어 아 진짜로 해 안 되겠다 존다 웃겨 원래 근데 사비 걸면 약간 반대로 지지 않냐? 약간? 대충해서 그러기 신기하네 왜 사비 걷는데 대충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약간 팀장 X때 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짝 이제 반 장난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기X 안다네 야 야 야